별을 해며 천문학자를 꿈꿨습니다. 별을 합성하고 절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우리나라의 블랙홀 주변에서 나오는 100년 만에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죠. 어릴 적 꿈을 이룬 셈이죠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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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감사합니다.